NH농협카드가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이스트를 농협은행 본사에서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신용체크카드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과 이용 관련 사례 및 경험담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참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UCC 부문 44건과 카드뉴스 웹툰 부문 72건의 작품 중 입상자 17명을 최종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사실 작품을 제작하면서 잠도 설치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만든 작품이 올바른 카드 문화가 확산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H농협카드 우광혁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